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.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?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 모의고사를 대비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랑 같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개념 학습을 2월까지 끝냈고 그 다음에 기출 학습을 한 4월까지 끝냈고 지금 문제풀이를 들어간 상태다라고 하면은 6월 모의고사를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모의고사 보고 내가 부족한 점 찾아서 그 다음에 또 보충하고 그 다음 모의고사 보고 이런 식으로 쭉쭉 진행을 해나가면 될 텐데 굉장히 애석하게도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아직 기출을 못 끝냈어요. 심지어는 개념 학습을 아직 하고 있어요. 개념 강의를 아직 듣고 있는데 어떡하죠? 이런 고민도 저한테 많이 해주세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. 왜 그러냐면 벌써 6월이다? 그럼 절반이 지났다? 그럼 절반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한 게 없다. 이제 개념 보고 있는데 어떡하지? 이런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. 그럼 제가 그 불안감을 약간 잠재워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탐구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, 국어, 영어 이렇게 여러 과목들을 동시에 하고 있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탐구에 많은 시간을 못 써서 그런 거지 만약에 다른 과목을 다 제쳐두고 내가 탐구에만 집중하겠다. 그러면 이거 전체 끝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? 제 생각에는 한 1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. 내가 하루 종일 물리 개념만 듣는다. 하루 종일 15시간을 듣는다. 그러면 일주일도 안 돼서 개념 끝날 거예요. 그 다음에 기출 본다. 하루 종일 물리 기출만 공부한다. 아마 일주일 늦어도 열흘이면 끝날 겁니다. 그러면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문제풀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6개월 정도 남은 기간이 굉장히 충분한 기간이다라는 겁니다. 탐구 과목을 끝내기에는. 물론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수능 볼 때는요. 보통 탐구를 여름방학 때 시작하곤 했어요. 그러니까 구경수 계속 하다가 여름방학 때 한 두 달 바짝 해가지고 탐구 쫙 올리고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6월 평가원을 앞두고 아직 개념을 듣고 있다. 혹은 기출을 다 못 끝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1등급에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조금 계획이 늦어졌을 뿐이지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개념을 지금 보고 있다면 6월 평가원이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완수해서 모의고사를 보겠다.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전까지 6월 평가원이 끝내고 9월까지 어느 정도 내가 목표를 또 설정하고 그때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겠다. 그 다음에 수능까지 또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겠다. 이렇게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지금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나가시면 됩니다.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. 우리가 고1, 고2, 고3을 다 지냈잖아요. 고3을 지낸 분들도 있고 고3을 지금 지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전체 우리가 수능 보는 전체 분량의 한 30%를 고1 때 공부한다고 치고요. 그 다음에 30%를 고2 때 공부한다고 치고 고3 때 나머지 40%를 공부해서 100%를 완성한 다음에 수능을 본다라는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고1이다라고 하면 고1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고2, 고3 것까지 걱정하진 않죠. 내가 당장 오늘 중간고사야. 그러면 그 중간고사에만 집중을 해서 그것만 잘 보면 되지 고2, 고3은 나중 문제다. 고2 됐을 때 고2 거 하고 고3 됐을 때 고3 거 하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.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까지는 내가 전체 탐구의 30%를 완성해서 그것만 확인을 하겠다. 그 다음에 9월 평가원까지 또 30% 완성해서 그것만 확인을 하겠다. 그 다음에 수능 볼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막판 스퍼트 40% 해가지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. 이렇게 차분하게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아유 6월 평가원 망했어 이러지 마시고 내가 30%라도 내가 목표 설정한 거를 한번 이뤘는지 도전을 해보겠다. 이런 지표로 삼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내가 지금 아직 개념 학습을 하고 있다.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6월 평가원에서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앞에 써놓은 단원이 킬러 파트를 제외한 중킬러에서도 어려운 걸 제외한 기본적인 빅킬러와 난이도가 낮은 비교적 낮게 출제되는 단원들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. 한 달 동안 이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. 개념 학습을 하는데 개념 강의를 다 듣긴 하겠지만 킬러 파트 같은 경우는 개념만 듣고 넘어가고 이런 파트들 질량과 에너지, 스펙트럼, 그 다음에 전자기유도, 간섭, 뉴턴 운동법칙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거든요. 그러면 이 단원에 한해서는 내가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어느 정도 문제풀이를 하겠다. 근데 문제풀이 할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많지 않으니까 기출 문제집을 풀긴 푸는데 한 10문제 정도씩만 단원별로 10문제 정도씩만 딱 풀고 들어가서 이 단원만 내가 어떻게 보는지를 확인하겠다. 나머지 단원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. 다음 단계로 넘기는 거예요. 그럼 6월 평가원에서 내가 이 정도 공부했을 때 여기서 진짜로 내가 공부한 대로 잘 보면 나름 성취감이 있거든요. 어? 내가 목표한 거 첫 번째 오케이 이뤘어. 그럼 6월 평가원 끝나고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이제 기출학습 해가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공부해서 그 다음 단계 또 성취하고 그 다음 단계 성취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지금 개념 학습 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 단원에 집중해서 6월 모의평가에서 이 단원이 나오면 열심히 풀어본다.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요. 그 다음에 지금 기출학습에 들어갔다. 개념은 다 끝났고 기출학습을 하고 있는데 기출을 아직 다 못 끝냈다. 이런 분들은 PST 킬러 편을 한 달 동안 수강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. PST 킬러 편은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드리는 강의가 아니라 문제풀이 2를 소개해드리는 강의거든요.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3개 파트 역학적 에너지, 전기력, 자기장 무서워하지 마시고 제가 진짜 쉽게 설명을 해요. 그러니까 이 PST 킬러 편을 한 달 동안 최대한 많이 반복해보세요.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내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 3개 파트를 진짜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자. 이런 목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기출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PST 킬러 편을 3번, 4번 열심히 반복해서 그 툴들을 체화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제가 예상, 감이 예상컨대 아마 2개 정도 단어는 자신감이 내가 생겼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킬러 파트에서 2개를 내가 어? 자신감을 얻었다? 아 그럼 뭐 게임 끝난 거죠. 나머지 하나랑 뭐 남아있는 중킬러, 빅킬러는 금방 자신감이 붙으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출 학습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, 한 달 동안 열심히 한 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무서워하지 마시고 중킬러부터 하지 마시고 킬러부터 해보세요. 네, 분명히 미리 도전하면은 나중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뭐 N수생이다. 나 예전에 뭐 기출 문제 다 풀었다. 이런 학생들은 제가 특별히 뭐 말씀드릴 게 없고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하시고 제가 모의고사 시즌 1 오픈했죠. 그 모의고사 한 회차 풀어보시고 전범위 누적 복습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어? 이 파트가 좀 부족한 것 같다. 개념이 좀 지워진 것 같다. 그러면 빠르게 스피드 개념 완성 배속으로 돌리셔가지고 한 번 이론 정리 쫙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뇌는 망각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다 배웠던 거지만 빈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 빈 구멍을 한 번 쫙 채우고 그 다음에 2회차 풀면서 또 전범위 한 번 쫙 체크하고 어? 이 부분 또 내가 약간 구멍이 난 것 같다. 그럼 스피드 개념 완성으로 한 번 쫙 빠르게 정리해서 또 채워 놓고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계속 돌리면서 개념과 문제풀이의 어떤 공백들 내가 이 파트는 옛날에 잘했었는데 어? 이거 가물가물해진 것 같다. 그러면 그 파트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들을 한 번 쭉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모의고사 한 회차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찾아내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달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탐구과목이라는 거는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할 수가 있어요. 사실 수학처럼 뭐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분량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한 달 동안 아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그거는 한 번 해보겠다. 이런 식으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시고 공부를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평가원 끝나고 결과에 따라서 또 그 결과에 따른 학습법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것으로 평가원 대비 학습법 간단하게 마쳤고요. 여러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한 달 동안 한 번 열심히 해서 각자 세운 목표들을 한 번 이룰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